왜 이렇게 흥분했어? 레나 놀러 가는 거 같아? 레나 일하러 가는 건데? 엄마 아빠 일하러 출장 가는데 같이 가는 건데? 가보자 레나 레나 화장실 갔다 올까? 레나 화장실 갔다 올까? 화장실 갔다 올까? 아 저기 오리 있다 괜찮아 나도 레나 들어가요 레나가 지금 이게 너무 맛있어서 좀 급히 먹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 절반만 먼저 주고 레나 이거 엄청 맛있지? 자 오케이 순식간에 다 먹었어? 양이 이정도만 있을 리가 없는데? 좀 기다려 한 입에 다 먹었어 안 찍은 게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흔들끼리 천천히 먹었어? 천천히 먹었어요 올레나? 짜라란 자 오케이 나머지 반이야 엄청 맛있어 이거 우리 오늘 멀리 나갔다 올거야 엄마 아빠 일 때문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하나라도 같이 갈까? 응? 우리 하나라도 같이 갈래? 그래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 데리고 갈게 알지? 그래 알았어 레나 왜 이렇게 흥분했어? 어? 레나 놀러 가는거 같아? 레나 일하러 가는건데? 엄마 아빠 일하러 출장 가는데 같이 가는건데? 엄마 아빠랑 출장 따라갈거야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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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나 출장 가니까 어떻게 해야돼? 자 이거 입어야지 맞지 이거? 맞지 이거? 자 됐어 이쪽 발 예스 되게 떨떠름한 표정을 찍고 있는데 조금 더 행복한 표정 어떨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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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린 여기서 집에서 잘 있어 릴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밖에서 뒹굴고 있을거야? 하하하하 그럼 갔다올게 엄마 아빠랑 날씨 정말 좋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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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.이거..이게 뭐..이거는 아닌데.. 이게 뭐야..이거.. 이거 뭐야..이거.. 잠깐 멈춰서 해야 될 것 같아 내놔봐봐.. 니 앞에 이거 봐봐.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. 나오는 거 아니야.. 나오는 거 아니야.. 이게 뭐야 이게.. 아이고 아이고 나 편해지겠네 이제 아 차갑다.. 확실하게 편해졌습니다 우리 강아 daddy 이제 다시 가자 다시 갑시다.. 응..왠지? 한바탕 뛰고 온거같이.. 다시 가자 오케이 출발 자, 문 밖에 구경하고 있어? 네다 불기 되고 있네 불기야? 어, 바람다, 자꾸? 어 자, 알았어요 이거 풀고 이제 잘 참았어 그래 그래 나 가자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들어가지 어? 알았지? 들어가있어 너나 이제 스피트 갤 스피트 갤 스피트 갤 레나요 엄마 아빠 왔지롱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왔지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가볼까? 이 하하핫 자, 얼른 레나 나와요 그래 저 동굴은 저거 뭐지? 레나야, 이리 와봐 레나 여기 여기 어 그래 하나 둘 우와 전혀 전혀 생각지 못했어 움직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 랜아 우리 이거 잠깐 앞발을 걸어볼까? 랜지 마 네 이리 와 자 여기서 랜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디로 가야지 진짜 랜아 여기 살짝살짝 걸어 아주 싫어 되게 웃긴다 저거 생각지 못했었던 저는 돌 거라고 생각 못했어 이건 뭐지? 이것도 도는데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우와 오 재밌다 오 이거 재밌는데? 랜아 엄마 돈다 저기 이야 이렇게 뱅글 도는거지 어른이라서 어른이지 응 엄마한테 가보자 스윙 스윙 이거 굉장히 이거 술 넘치겠는데 이거? 이거 이거 되게 괜찮겠다 되게 재밌겠다 이거 애들이 넷이서 타고 어 완전 재밌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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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고통으로다 랜아 왜 그래 그렇게 귀여워 그렇게 귀여워 흐흫 총관넘받이 되고 괜찮네 예스 귀여워 그그 그그 랜아 자 우리 이제 슬슬 또 집으로 가자 맨날아 수고했네 응 아우 착해 어쩌네 그래 맨날 이제 휴가으로 갈거야 그럼 맨날은 놀아야지 살살 가자 여기 멀리 좀 남았다 이제 그정도가 이제 맨날은 괜찮은거 같애 갑시다 갑시다